원딜이였어? 원딜 브랜드였어? 아 이거 한번 풀어주러 가야지 또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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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에 띄었어 어떡하냐 빠지지? 빠질려고 한 건데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이 전장을 끌어 나만 하면 망하지 왜? 내가 문젠가 보다 제가 문젠가 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파이트 되게 좋은 챔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판 보여드립니다 아 이거 노마할로 5인팟 해야 되나? 한 명이 다 4대5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왔어 탈로 왔어 이제부터 여러분들 역전의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왔어요 탈로님 왔어요 탈로 갔다 탈로 갔다 시작해보죠 탈로님 탈로님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해보죠 좋습니다 좀 믿어요 리신 신났네 진짜 이거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리신 좀 크면 돼 저한테 들어오진 못하죠 저 실드만 나중에 탈로님 한번 깎아주면 탈로님이 그래도 뭐 커도 탈로님이지 빠져라 사 사 사 사 사 사기야 사 자 애들 없죠 없으면 빨리 밀어야 돼 싸이오는 지금 믿음이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밀어줘야 돼 자 다음 템은 자 자 원딜 브랜드거든요 어차피 브랜드는 저한테 한방이에요 어차피 한방 못봤자 어차피 가자 한번 가자 바이아 한번 가자 이거 가자 바이아 안 오네 아 나 진짜 싸가지 이거 이속을 훔치고 난 도망간다 785만 모으고 바로 한타 참여합니다 바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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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잘 놀고 있어 탈로나 그냥 너는 믿음으로 좀 커라 좋아 우리 할 수 있어 원딜이야 원딜이야 왕방으로는 잘 갔어 여기서 터뜨리지마 쉽자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터뜨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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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리진 잡았어 한타 바텀 좋아 좋아 고기 이 CS만 먹으면 돼요 나는 적은 전승 요정 적 더블킬 적이 학살중니다 싫어 아 살려줘 아 제발 제발 잠깐만 딴 거 보고 계셨어 싸이언 반치 반치 타임 타임 아 저 차다기야 타임 타임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작하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해볼만 해 진짜 한타 해볼만 해 내가 잘 들어가면 나만 잘 들어가면 해볼만 해 아니 이런 거 싸우면 안 되는데 좋아 좋아 그거 다 뺐어 집에 가 집에 가 그냥 집에 가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됐어 빠져봐 빠져봐 아이고 전멸이 전멸 전멸이었어요 여러분들 전멸 빠졌네 전멸 빠졌어요 전멸 빠졌습니다 전멸 빠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김은저 긴 무탈이에요 여러분들 전멸입니다 전멸 빠진 거예요 미안하다 살려줄 수가 없다 브랜드 원딜이다 다들 우리 편은 착해서 괜찮아요 이거 해볼만해요 아직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21분인데 탈론이 한 10분간 아니 한 15분 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볼만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탈론이 좀 더 크면 아이템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요 죽이자 궁은 없다 됐어 3대 21이에요 근데 가능해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역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역전이 나와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 거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는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역전 영화 또 역전의 명수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죽여야지 이거 죽여야지 나 한타 됐어 됐어 내가 궁만 잘 써주면 돼요 아까와 같은 뻘궁만 안 나오면 돼요 뒤로 돌아와서 당겨봐 당겨봐 지금이야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너챗 마나없다 됐어요 됐어 해볼만 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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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됐어 충분해 가자 말파는 궁만 잘 써도 돼요 오드하기 시작하죠 와드를 사줘야겠구나 또 우리팀 마관신발 가고요 하나하나씩 투자 가면 돼요 상대 지금 완전 방심하고 있다니까 자기네가 다 이긴 줄 알아 없네 자기네가 다 이긴 줄 알아 마관신발 가야죠 당연히 알겠다 마관신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워머그 천원짜리 하나 더 가고 마법전 보니까 상대 마법이 없네 와드 사줘야 돼 이것도 물론 애니비아만 AP에요 애니비아만 AP야 애니비아만 우리 혹시 군단의 방패 가는 사람 있나요? 군단의 방패 가는 사람 없으면 가셨네 바이님이 센스 있으시네 주문력 자체가 왜 없습니까 말파이트가 다 주문력이지 이게 스킬들이 다 주문력인데 게다가 저 눈이 망한 눈이에요 죽인자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도망가자 시간 끌자 시간 끌자 시간 끌자 재미있는 시간을 끌어보자 난 죽는다 손이 꼬였어 인정 손 꼬이고 인정 괜찮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시간이 왔어요 카탈리스트로 갈까? 저항공성기? 아니야 갑니다 영거베지팡이로 가겠습니다 이건 필요없어 필요없어? 이제 제가 캐리어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와드를 다 4개씩 사야 됩니다 와드가 없네 우리가 됐어 가면 필요없어요 필요없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죽지마 죽지마 됐어 됐어 죽지마 내가 캐리해줄게 죽지마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우리가 억제기 안 밀렸단 말이야 역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널 사랑한다는 말도 와드 다 같이 박죠 20초 군대예요 20초 후에 와드를 다 이렇게 박아야 돼 어차피 방어력은 안 가도 되는 게 방어력이 높아요 왕룬의 방어력을 받고 와서 사이온이다 사이온이다 사이온이 피바라기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잡자 파이오 이거 잡자 리드 아 이거 또 막으러 가야되네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아 이렇게 끊기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블리츠는 괜찮아 지금 국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도 지금 방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지금 못 이기고 있어요 우리들 아까 이겼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어디 가 깜짝이야 케이틀린 진짜 피해주고요 와드를 많이 박아야 돼 내가 그냥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팀원들 버텼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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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끌려다니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잡아줘 바이 드리부 잘하네 할 수 있어요 해본만 해 해본만 해 이렇게 1킬씩만 얻으면 돼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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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막아줘 케이틀린 막아줘 원딜에서 막아줘 케이틀린 아이템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아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그렇지 컨트롤러 극복하고 때리고 그렇지 탈론 나왔고 아 됐어 됐어 심연으로 가면 돼 심연으로 아니야 아니야 영겁의 지팡이부터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싸이온은 맞고 케이틀린 지금 니신템이 상대는 지금 방템을 안갑니다 뭐하니 케이틀린 이거 봐야 되는데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큰일이다 희망이 없네 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파이트가 사기라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 그래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 따로 다니 마이파이트가 사기라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좋은 챔프죠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아이템 이런 그 템을 아 근데 잘하면 역전하겠는데 완전 후방 가면 우리는 후방 가면 해볼만 아니겠지 꿈이겠지 꿈이겠죠 여러분들 저 데스 1이 아니에요 블리츠가 13mm 데스야 내가 우리팀 킬 두 번째로 높아요 물론 2팀이란 말이야 싸이온이다 와드가 여기 맞네 싸이온 움직임을 보니까 10분에 10분에 13mm 데스야 블리츠 형 이게 최종의 움직임을 이게 최종의 움직임을 가 그럼 줘야 된대 줘야 돼 그래 주는 게 맞다 주는 게 맞다 영거벤 지팡이 가고 이거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 역전할 자신 있습니다 저 역전하면 별풍선 만 개 주시겠습니까 만 개 줄 거예요 역전하면 내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역전하면 2만 개 오케이 갑니다 역전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역전 나옵니다 역전 나와요 왜 안 나와 역전이 역전 못하면 죄송합니다 사과 없던 걸로 알겠다 딜로 가야 돼 이거 탈론이 튕긴 게 좀 크긴 했어요 솔직히 우리 초반 분위기 좋았거든요 탈론이 큰 게 그게 좀 크긴 했어 AP가 없어서 내가 이거 심연을 가야 돼 그 다음은 이건 분명히 심연을 심연을 갈까 아니면 지금 얼어붙은 심장을 갈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싸이온이 지금 애들이 AD가 잘 컸거든요 상대가 공속들이 다 높아요 아니면 란도인을 갈까 어차피 어차피 이거 장신 그만 가자 그만 올 것 같다 라인 관리 좀 해야 돼 밀 건 딱 밀어야 돼 아니겠지 끊을 거야 죄송합니다 욕먹고 있어 민병대에 가야겠네요 빨리 합류하려면 죄송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 아니야 털리지 않아 이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밀렁대야 나 밀려봐 어디까지 들어가 얘 장장을 찍어 하고 있습니다 간다 여기 길이 없네 못 잡았어 와 멘붕이다 이거 못 잡았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안해도 돼 케이틀린님 슈퍼세이브 알아주셔도 되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슈퍼세이브 굳이 필요 없네 슈퍼세이브는 슈스키에서 하시지 아니 굳이 여기서 하여튼 왜 거절하시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역전 가능합니다 아직 포기는 너무 일러요 포기는 너무 일러 아직 해볼만해 난 민병되니까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야 왜 당겼니? 이거 아니잖아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인게 모든 걸 걸 수 있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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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 난 나를 믿고 뭐든지 끝까지 난 나를 믿고 너로 믿고 다시는 그런 걸 왜 당겨주세요 무섭게 내가 당겨주세요 또 다리에 지하여 내게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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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40이야 9대 40이야 내가 7대 승했네요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왜 AI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어디가 케이틀이 죽으려고 뭐 뭐 근데 케이틀이 왜 그래 멘붕 왔나봐 아이쉬트 왜 그래요 땡겨봐 궁이 없는데 멈착을 도전이나 뵐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포기하자 형들 이거 안될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마이파이티 다시 마이파이티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잘한건 없는데 우리 팀 한명이 한 15분간 튕겨있었잖아요 그리고 바텀에서 브랜드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요 어 나 그래도 친절함 받았다 히히히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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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이파이트가 할인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챔프입니다 마이파이트 마이파이트 보셨죠 한타에서 이런 궁극기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말파이트가 정말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말파이트 292rp예요. 할인해서 292rp 정말 저렴하죠.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합니다. 후회하십니다. 여러분들 말파이트 반드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시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1부 마치고요.